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이번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화밤 인생곡 특집을 꾸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화밤 인생곡 특집 방송으로 전유진, 강진, 영기, 성민, 김사은, 이미리, 한가빈이 출연하여 화밤 미스들과 노래 대결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날 전유진은 송가인을 지목하여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 대결전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송가인과의 인연에 대해 언급한다는 흥운입니다. 또한 성민, 김사은 부부는 찰떡 호흡이 빛나는 오프닝 무대를 선보았다고 합니다. 또 강진과 영기는 함께 땡벌 무대를 꾸몄다고 전해졌는데 강진이 후배 연기에게 무한 애정을 드러내며 나이를 넘어선 우정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강진은 이날 데스매치에 김태현을 지목하며 두 사람의 남다른 친분을 공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밤 인생곡 특집 방송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